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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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화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 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애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치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잘못된 자구책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데이빗 중고동부 사역자와 김유진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는 김성은 형제와 이지의 자매가 예쁜 공주님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경사가 겹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기쁘고 좋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해피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숫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남성 어른 성도와 여성 성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통의 교회들 보면 대부분은 여성이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느끼기는 많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죠 심지어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부나 주일학교는요 남초현상 그러니까 남성 초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크닉 지난주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퀴즈는요 남자아이가 11명 여자아이가 2명 왔대요 그리고 청년부는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10명 여자 청년들이 5명이 왔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많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 하면서 궁금해서 어제는 세계 성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각 국가의 문화 특성 예를 들면 남하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는 남초현상이 두드러지고요 오히려 좀 북쪽 위도가 높은 러시아 이런 나라는요 여성이 굉장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1대 1이에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거의 1대 1로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어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 주1학교의 성비의 이런 불균형은 바로 우리 집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가족이 8명인데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여자아이를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더 낳겠다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뭐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정해주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집화는요 이렇게 농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성적 비율을 보면요 남성이 600, 여성이 0이에요 제로였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과 베냐민 집화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집화의 모든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살아남은 사람은 베냐민 집화 600명 강한 남성들 용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자가 베냐민 집화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베냐민 집화는 영영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집화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집화에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복사님 그러면 주변의 다른 족속들 가난한 지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요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집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숫자가 열둘이라는 숫자예요 만일 한 집화라도 그중에서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의 완전성, 즉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베냐민 집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언약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운명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집화는 스스로 자구책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그 자구책은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해낸 해결 방법일 뿐 그들의 온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루트와 사무엘상을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 사사기 2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반복되는 단어로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마치는 분에게는요 저에게 스타벅스를 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까 1절에 있습니다 힌트 드리면 이스라엘 빼고요 이스라엘 이름 빼고요 그렇죠 맹세하여 맹세하다 1절에 맹세하다 5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맹세하다 7절 끝부분에 맹세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오죠 맹세하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으로 서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 뿐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역시도 10편 15편을 보면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누가 성도고 천국에 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노래하면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0편 15편 4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라도 그걸 반드시 갚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맹세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서원을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원하고 약속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도 나오죠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입다예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 나로 하여금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승전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인신제사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서원이라고 하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하는 이 입다는 뭘 몰라도 참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무남 동료 외동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슬퍼할 시간을 준 뒤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죠 제가 그 11장 설교할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집화와 내전을 하기 위해 미스바에 보였을 때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집화에게 우리 절대로 딸 시집 보내지 말자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맹세하자 하고 맹세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다면 걔네들은 다 죽여버리자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베냐민 집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도 하지 말고 발에도 하지 말라 발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 머리에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칼을 너희가 하나하나도 잘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한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맹세 같은 경우에는 맹세나 서원의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왜 맹세하고 왜 서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뭐 하려는 거예요?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거예요 입다가 왜 맹세했어요? 안몽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해 보려고 보험장치처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세나 서원에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왜 맹세 많이 합니까? 누구랑 막 얘기할 때 왜 맹세합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진실성이 약해지는 시대에 남발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잖아요 내 말 못 믿어? 내 말 진짜야 내가 진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유가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야 예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막 뱉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말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지켰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쓰레기통에 뱉어내듯이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솟아나는 대로 말하고 심지어 말만 했으면 다행인데 맹세까지 하죠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 지파한테 딸 안 보내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주어 담을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맹세는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번만 나옵니다 6절하고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15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니우치다 15절에도 보면 니우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보복행위와 학살했던 것과 그리고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말하지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깨림직하죠? 뭔가 이상하죠? 기도는 기도인데 뭔가 이상해요 우리의 이러한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묻는다 마치 하나님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들이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형제 자매를 학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쉬운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진실되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쉬운 게 뭐예요? 남을 탓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맹세해놓고 마음대로 학살해놓고 그러고 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남을 탓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만히 보니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말씀해 보시죠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럴 때 꼭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쭤보면 슬그머니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는 분이 계시고 슬그머니 아내를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저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화목죄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맹세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맹세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이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딸들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한 거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가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서 열두 지파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알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잘못은 내가 해놓고 말은 내가 잘못해놓고 행동을 내가 잘못해놓고 결국 모든 원망을 하나님 때문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뉘우치려면 제대로 뉘우쳐야 돼요 그 오랜 시간 고민에서 뉘우쳤다는 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 오랜 시간 고민에서 뉘우친 게 아내 잘못이고 남편 잘못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성장도 없고 성숙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변화도 성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는 찾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21장 전체의 25절인데요 25절 가운데 12번 그러니까 거의 2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이런 거 빼고요 하나님 이런 거 빼고요 네? 뭐라고요? 잘 찾아보십시오 1절, 3절, 5절, 6절, 7, 8절, 10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 3절, 5절, 6절, 8절, 10절, 16절, 17절, 18절 조금 변형돼서 이르기를 19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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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변형돼서 말하기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하 스스로 말해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죠 잘못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답을 내요 잠은 자답하는 인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더럼 성니콜라스 교회를 담당하는 마이클 윌코크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요 우리는 방금 여왁계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 때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았다 질문들도 그들이 말했고 대답들도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다 그것들은 사사기 결론부에 나오고 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해로운 인생관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페인트칠 아래서 집이 부식되고 무너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스스로 믿고 스스로 답한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 묻는 듯 하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고 다 무너져 썩어가는 집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 딜라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 딜라마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해낸 자구책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만 낳은 게 그렇고 자기네들이 다 죽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복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다시 작동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잘못된 맹세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안 보낼 거예요 이 맹세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두 번째 맹세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라는 이 맹세를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명분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몹쓸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진멸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명분일 뿐 사실 이들이 얻으려는 건 뭐예요? 아가씨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전해줄 여자를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야베스 길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 2천 명의 제일 특별한 용사들을 보내서 길랏 야베스를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죽어야 된다면 그 아가씨들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그들도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명분은 하나님에게 망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자 400명 납치하려는 거죠 그래서 한 족속을 한 마을을 피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길리아 또는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이 사울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족속이에요 물론 사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훨씬 뒤에 나오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아마도 화평,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와 연관이 있는 족속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0명의 처녀만 남고 다 진멸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400명의 남은 여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지파의 아내가 돼요? 베냐민 지파 용사들 600명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아마도 길랏 야베스는 사울의 외갓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느 지파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이 사사기 뒤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외갓댁과 외할머니 집과 같은 거죠 엄마의 집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가 사무엘서를 보면 외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그동안은 전투력,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외갓댁이 공격받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 두 마리를 6조각씩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이 전쟁에 왕이 부르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이 전투병으로 모여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을 갖게 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마지막에 불레셋과 전투 가운데 처참하게 전사하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불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욕보이기 위해서 벽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아무도 두려워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그때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외갓댁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죠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처럼 선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회개하고 제대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엉뚱하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더니 그 해결책을 또 다른 잘못된 맹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죽이겠다 나는 이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실상은 길랏 야베스 아가씨들 400명을 납치하기 위해서 또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베냐민을 학살한 걸 잘못했다고 조금 전에 울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첫 번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맹세는 잘못된 뉘우침을 잘못된 뉘우침은 잘못된 해결책, 잘못된 자구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어리석은 맹세를 깨기보다는 두 번째 어리석은 맹세를 작동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실수와 수치를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냥 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 할 수 있어도요 마지막 진짜 어떤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마지막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문제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본문에 등장하는 잘못된 맹세, 잘못된 뉘우침, 잘못된 자구책 이것들 역시도 사실은 그 씨앗이 무엇이에요? 죄악입니다 죄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들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해결책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우물, 웅덩이를 판 거래요 자구책이죠 오늘 제목 자구책 아무리 파보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할 구멍 뚫림, 뻥 뚫린, 빵꾸난 그러한 웅덩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담으라 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목마름만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죄악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갈증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심한 목마름, 갈증이 있는 것은 혹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혹시 땅을 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뒤에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반모섬에 유배된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하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수 대신은 예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정답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맹세, 잘못된 리우침, 잘못된 자구책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제대로 된 생명수 대신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발미야마 내베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갈증이 해갈되는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